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이 수년간 계획을 잡고 작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투자비를 들여서 한참 건설적인 발전소를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공공의 이익 운운하면서 중지시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안 이름은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이익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에 관여되지 않는 다른 일들에 크게 신경을 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15 총선에서 이해하기 힘든 인위적으로 만들인 180석을 바탕으로 지금 여당은 온갖 종류의 법을 다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조차 쫓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런 법들이 대부분이 특정 계책에게 특별한 이익을 가져다 주거나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를 심하게 훼손하거나 또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권한을 정치 권력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갖게 되는 그런 법안들입니다. 결국은 자유의 구속과 재산권의 박탈 이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많은 법안들이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법안들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훼손 박탈과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지원 법률안입니다. 법안의 정식맹칭은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환경운동과 출신인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020년 10월에 대표 발의를 했고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31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3월 초순 법안 소위 심사를 거쳐서 상임위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여건이 180의 압도적인 과반은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고는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2월 21일 날 한국경제신문은 단독으로 수조원 쏟아부었는데 강릉 삼척발전소 강제폐업위기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또 다른 기사 여당 언제든지 원전 석탄발전 사업권 박탈 가능 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식적으로도 너무나 무리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정부가 탈석탄 탈원전을 앞세워서 원자력발전소와 석탄발전기업의 사업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해지겠답다. 인허가권을 내준 사업이더라도 정부가 민간발전소를 언제든지 폐쇄하거나 진행중인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 국가나 가능한 거죠. 어떻게 자유국의 국가에서 허가를 얻어서 수천억의 수조원 정도를 쏟아부은 사업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그냥 중단시키거나 폐쇄시킬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아닌 거죠. 이 법률안 제10조는 발전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불가피하고 공공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사업 지정 및 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가권력에 엄청난 그런 권력을 지는 겁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정도의 그런 압도적인 고난을 정치권력에 지는 것이죠. 수천억의 수조원 정도를 투입할 사업 같으면 오랜 기간의 준비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을 건데 그 사업을 중간에 중단시켜버리면 사업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산권의 박탈, 민간기업이 보유한 발전 면허를 정부가 소급 적용해서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 부담금 명목으로 원전 석탄기업에서 매년 7500억가량을 강제로 건넌 내용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가운데 강릉 안인 화력 1, 2호기와 3척 화력 1, 2호기가 건설이 중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이런 것을 폐쇄시킨 걸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강릉은 1, 2호기의 총 투자비 5조 6천억 가운데서 지금까지 절반가량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이미 투입됐다는 겁니다. 3척 1, 2호기 투자비는 4조 9천인데 이 가운데 55%인 2조 7천억이 투입된 겁니다. 이미 투입해버렸기 때문에 사업이 중지가 되면 매몰비용 처리가 되면 다 그냥 손실로 날라가 버리는 겁니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선언과 배치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발전소 건립이 중단되면 이미 투입한 수조원의 매몰비용과 함께 수천개의 지역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 같은 일이 정부가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그냥 빼앗는 거죠. 빼앗기 위해서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근거로 말이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여당 인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아닙니다. 나라가 아니죠.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입니다. 선거의 정직성이 심대하게 훼손된 일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침묵한 대가 그 많은 비용 청구서 가운데 하나를 받는 것이죠. 이거는 자유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절대로 자유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정부가 사업을 하라고 인허가를 주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2년, 3년 수조원을 투입했는데 그만해라.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자유와 재산은 하나씩 하나씩 정치권력을 장악한 자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유의 상실이나 자유의 박탈이란 것이 이렇게 도미노처럼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는 일, 선거를 정직하게 치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국 국민들이 깨우칠 점이 되면 아마 그때는 꼼짝 달사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무지 맨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법안입니다. 수조원을 투입한 사업을 무슨 권한으로 어떤 이유로 얼마나 똑똑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중지시킬 수 있다. 이건 미친 짓이죠. 이게 정상인입니까? 거의 도란 거죠. 그거는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법안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수주의, 반듯한 세계관의 가장 근본은 자유의 확장이란 면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가 제도인가 이거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 야만사회로부터 문명사회로 간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얼마만큼 보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자유를 보호하는 것하고 동전의 양쪽면하고 같은 것이죠. 자유를 역행하는 이런 종교의 모든 종류의 법안들은 그야말로 반문명적이고 반야만적인 정책인 거죠. 나라의 체제가 변질된다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다 입을 다물죠. 그러나 곧 아마 느끼겠죠. 체제란 것은 물과 공기와 같아서 모든 사람의 삶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계몽된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일이 결국은 본인의 문제로 다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멀쩡한 사업을 수천억 수조원 투입한 것을 그냥 갑자기 그냥 폐쇄시킨다는 것은 재산을 빼앗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당신 집 내놔라고 하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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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